오늘 여기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냥 순서대로 여기 해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고민에 대해서 여기 해보겠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지금 텀씨가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있었던 거? 고민이 많이 있었지요. 하나만 얘기해 주면 돼. 많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딱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은 저 알았는데 저희 한배 가족인데 저희 애들 베트남어랑 한국어 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 아직도 잘 못해요. 그런가?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아빠 아침에 7시 출근하고 저녁에 7시 돌아와요. 애들한테 많이 말 못 통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고민이요. 네, 고민이요.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이 먼저 왔어요.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 딸? 아이의 생명밖에 없잖아. 맞지? 딸? 아니, 아들, 딸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르셔야 하는지 몰라요. 맞지? 네. 네. 모두 다. 이거 고민이에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민 때문에 어떤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알겠어요. 알 JB Organ. 네, votre coach이 어떻게ทroc 않나요? 그 고민 때문에 마음에 걱정한 거 많고 뭐라고? 마음에? 마음에 걱정할 거 많고 걱정? 걱정되라? 걱정? 네 걱정 마음에 걱정되라? 마음에, trong lòng cảm giác là? 네, 러랑 cảm giác 불안, 불안 네, 불안해요 마음 적게 마음 적게 마음에, trong lòng cảm giác và 불안 불안하고 애들 애들 어딘부터 가르쳐 줄 몰라요. 아직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 네. 또 그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지? 하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못해요. 네. 못해요.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턴 씨가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 못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은 기다리고 남편은? 아니요. 남편은 남편은 안해? 그냥 피곤해 보여서 어떻게 안해요. 환하면 싸워요.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부작 안해요. 그냥 혼자만 참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도록 하고 있어. 그런데 못하고 그러면 계속 하면은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봐. 걱정하지 마. 그냥 많이 해봐. 잘못 잘못해도 괜찮아. 그냥 잘못하면은 본인이 알고 다시 설명해 주고 다시 고쳐. 나중에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은 나중에 서읍 씨가 능력이 청소미 좋아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라마 가시는 학생? 다 그만뒀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베트남어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베트남어도 선명해야지. 그런데 저 집은 저 집 주변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잖아. 집에서 한국말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있잖아. 베트남에서 살고 있으니까 베트남어로 해야지. 베트남어를 우선해야지. 베트남어를 잘하면은 나중에 한국어를 영어를 그런 것 다 나중에 공부할 수 있어. 지금 우선 베트남어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살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학교는 학교는 그 학교에 어떤 언어로 공부하고 있어? 음 베트남어로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선명해야지. 왜 한국어로 선명하는지. 저도 배워야지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 때문에 아니고 텀 때문에 다 때문에 또 다 때문이요. 원래 제 생각에는 텀씨가 아이들의 생각해주고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지금 개달았다. 아이 때문에 아니고 텀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혹시 텀씨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아이들에게 다르지를 거 아니고 배우고 싶다. 그런 거. 선생님 생각이지 저 생각이 아니고요. 괜찮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고 오해할 수 있어요. 본인 본인이 그거 본인이 원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고 더 잘 알 수 있어. 내가 외부 사람이잖아. 외부 사람이 보통이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떤 문제 있는지 그거는 다 알 수 있어. 진짜 진짜 나쁜 엄마이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괜찮아요. 됐어. 그러면 텀씨는 그 고민 때문에 마음 좋게 불안하고 뭐가 매일 매일 한국어를 근무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바뀌었지. 그래서 마음속이 불안해서 매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해결됐어요? 아직도 아기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고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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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한국어 능력 먼저 늘리고 네? 늘리다. 한국 능력은 늘리다. 응." 네. 늘리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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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에게 한국 어 한국말로 잘 통해 하는게 좋아요. 응. 한국어로 의사소통 잘 creating mejor 하면 좋네요. 나중에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해줘 할 생각 있나요? 아니요. 전화 안 갈래요. 아 그러면 좋네. 그럼 미트남으로 잘하면 되지 뭐. 한 거를 공부해. 근데 나중에 저희 애들 저 똑같이 장사하고 싶으면 외국어 잘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100% 잘 할 수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 잘하면 돼요. 첫 번째 집에. 그 나중에 나가서 누구가 만나 말 통해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아이들을 국제 학교에 보내요? 국제 학교 보내고 있거든요. 있는데 국제 학교에서 한국어로 아니면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아 지금 1주에 학원 3번 1주에 3번 다녀요. 한국어 학원. 한 끈 학원? 하나 학원 아세요? 몰라. 유명한 학원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근데 확신하게 제가 몰라요. 근데. 네 괜찮아요. 혹시 그 학원에서 한국 선생님 있지? 네. 한국 선생님 직접 가르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좋아. 선생님. 선생님 전국을 참 좋아해요. 저희 애들. 아 선생님.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다 그래요. 섬씨가 걱정 안 해도 돼. 아 걱정 안 해도 돼. 섬씨는 지금 그냥 한국어 능력이 늘리고 싶어. 늘리고 싶으면 지금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돼. 저는 집에 안 나가서 다른 데 능력 늘릴 수 없어요. 늘릴 수 없다. 학원에 뭐 열심히 다녀. 잘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아니면 가끔히 뭐 뭐가 아니면 지금 직장에 다녀. 한국 회사. 못해요. 동력해봐. 하고 싶은데 전 남편 다니지 말라고요. 해 그냥. 남편 참. 자기 회사 다니면 오빠 저로 인도 갈 거야. 거기에 오빠 한 달에 3천만 원 더 먹을 수 있어. 그 돈을 자기 줄다고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나한테 중요한 게 돈이 아니야. 중요한 게 능력 늘리고 싶은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집에 있으면 나중에 능력이 없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돈을 못 벌고. 맨날 혹시 평생에 남편에 의존하는 거야? 맨날 남편 돈 줘 용돈 줘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 안 되지. 다 줘요. 다 줘요. 근데 본인 머리속에 그건 안 좋아. 네. 저도 그렇게 말할게요. 선생님 그 소리 좀 써 줄래요? 써 줄래요 뭐가? 문자. 문자. 뭐라고 했어요? 조금. 세 단어가 조금 들어가는데. 어떤 문자. 어떤 문자. 뭐지. 문인 뭐예요? 문인. 네. 네. 문인 뭐예요? 문인. 만탄. 아. 만탄. 어. 손님. 뭐가. 그 다음에 뭐지. 엄마. 뭐죠. 어. 긴바지 입어야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 선생님입니다. 안녕. 인사해야지. 백옵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뭐야? 형윤이. 형윤이. 뭐라고? 다시. 형윤이. 형윤이.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다섯 살. 다섯 살이에요? 뭐. 다섯 이래. 여섯. 이거 뭐. 아니야. 다섯 이래. 다섯 이래. 다섯. 이렇게. 어. 안녕. 반가워. 엄마 이거 봐요. 반가워요. 해야지. 어.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됐을까? 가. 알았어. 나중에. 이리 놀러와. 네. 갔어요. 어. 또. 또 뭐가 궁금한 거 있어? 아. 또 뭐지? 많았네. 음. 또는 때문이 아니고. 능력하기. 늘리기 때문에. 아. 중요한 거. 종합은 돈. 아. 돈이 아니고. 아. 이. 능력.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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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싶다. 늘리고 싶은 것이에요. 하여. 이. 문화는 없네. 문화는 없네. 네. 네. 학생은 깨지 못해. 깨지 못해. 정해 부어. 그러면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렇게 뭐 고민은 그냥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한국 선생님 직접 가르치는 게 그거는 해결됐지. 그러면 지금 고민이 해결되었거든요. 집에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돼요? 설명해야 되고 엄마 동생 이래 이래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저 집에 저밖에 없어요. 부담스럽네. 부담스럽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네요. 그 고민이 해결되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 고민이 해결되었는데요. 그 고민이 해결되었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국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기다구요. 아, 왜냐면 한국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기다구요. 그 다음 프랑스 프랑스 아 부담금은 조금 줄렀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부담금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 cảm giác 강락이 줄어들었어요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혹시? 거, có cả 수급 cô vậy Thế á? Thế nếu mà cô có không có thời gian thì thầy lại dạy Thế á? Thế em giới thiệu bạn ấy cho thầy cũng dạy 1-1 như này được và thời gian bây giờ thầy hiện tại bây giờ lớp của thầy thì thầy cũng đang dạy cô thì có vẻ là kín rồi nhưng thầy thì vẫn đang dạy ban ngày cái khung giờ này của thầy vẫn đang dạy còn mấy cái khung này thì thầy cũng kín mít hết rồi cái đoạn này thầy đang dạy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 다시 마시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상은 무슨 뜻을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박성 씨가 다시 말해주세요 아까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대답해주고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어떤 상황을 받았는지 이런 질문도 이런 문상을 말하면 돼 다음에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 아니면 학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 한국 선생님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고민이 아니면 이 고민 말고 이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 학생이 아까 얘기했는데, 나의 비중 때문에 나의 꿈을 다 한 번 더 못해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시겠습니다 다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 고민이 한국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는... 아, 가르쳐주는... 아, 가르쳐주는... 아, 가르쳐주기 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마음속에... 그 고민 때문에... 아, 그 고민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 불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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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아이들을 한글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서 한국 선생님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라고입니다. 오늘 제가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 고민은 한국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요. 그 고민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해서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한글 학원에 보냈고 그 학원에서 한국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부담감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이런 거 집에서 다시 정리하고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숙제예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이런 주제가 재미있죠. 주제 뭐예요? 주제 오늘 고민이잖아. 고민이 오늘 주제 고민이 돼서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잖아요. 진짜 기억 안 좋네. 아니요. 주제. 주제 뭐냐고? 주제 무슨 뜻이냐고? 네. 주제. 주제는 주래. 주제는 주래. 제가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머리가 좀 나은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지금 본인 지금 머리 나쁘면은 우리가 뭐가?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 한번 알아봐. 네. 나도 몰라. 근데 어디에서 안 나와요? 그거? 아니 그건 어딘가에? 지금 머리 안 나쁘면은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돼. 원래 예전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진다. 제가 기억 많이 못해. 그런데 제가 계속 근무하고 계속 뭐 여기저기 보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른 거 보고 바로 기억할 수 있어. 제가 눈으로 눈으로 기억 빨리 기억할 수 있어. 제가 눈으로 보면은 그거 바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한국어 공부할 때도 한국어 공부할 때도 지금 이 새 단어 있잖아. 새 단어 보고 딱 한 번만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진짜. 참 좋아요. 원래 그렇지 않아. 진짜. 예전에 제가 단어는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거든. 선생님. 저 새 단어 이렇게 공부했어요. 응. 원래 지금 지금 텀씨가 그냥 편하게 공부해라. 편하게. 아니면 그니 뭐 머릿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대로 해봐. 그냥 편하게 공부해. 이렇게 공부하면은 머리 빨리 들어가면은 그대로 공부해. 머릿속에 못 들어가면은 그 방법 그만두고 다른 방법 찾아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장 잘 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진짜.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대박. 나중에 나중에 뭐 선생님처럼 될 수 있거든. 그냥 새 단어 보면은 한 번만 보면은 바로 기억할 수 있어. 바로 외울 수 있어. 좋아요. 어 진짜요. 나중에 그런 그렇게 될 거야. 대신. 대신. 자 지금 이렇게 아 문법 오는 문법 뭐야. 대신. 타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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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면 안돼. 근데 여기는 동사에요. 동사. 그럼 명사. 명사면은 그냥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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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명사. 명사 뭐야. 대신해. 타이비. 동사는 사실은 отдельUnent. 그는 자신이 문장을 통역해도 되요. 제가 뭐 다의를 이야기 해 줄게요. 아이ido. 타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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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타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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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물. 타이비. 타이비. 투자. 타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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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FS 미트 프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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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Gen이트 왜이래요? 아직도 전통이 있어? 무슨 뜻이 이름이 있다면? 무슨 뜻이 있다면? 5 만에 있다면? 응, 그럼요. 안내임 csak? 사장님. 아잉 being라는 말과 10 государ heaven. 음 나계각 각각 각각? 지급 2 에서? 어떻게 자유롭는지? 수익은? 매달 10일 월급 지급하는 대신에 21일 월급 지급하세요 매달 10일 월급 지급하는 대신에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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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지급하는 대신에 항상 공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하여 10월 10일 그리스 하건이 유 하건이 유 다음 당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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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에 고객사 드리 늦게 vào những tháng mà khách hàng thanh toán muộn 고객사 드리 늦게 결제 định ngữ lên vào cái tháng vào những cái tháng hoặc là chúng ta dịch đến đấy cũng được nếu mà khách hàng thanh toán muộn thì công ty mình cũng sẽ thanh toán muộn cho người lao động 늦게 결제 하면 ừ, 고객사 드리 늦게 결제 하면 thì 우리 회사 ủi 회사도 cho người lao động lương muộn 늦게 늦게 월급은 지급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몇 번 그렇게 하면... 몇 번 그렇게 하면... 몇 번 그렇게 하면... 몇 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회사... achte, ahan okay, 혹시 두 번 이렇게 하면... 고가 Government là gì đó có lâu dài chúng ta có từ 1818 gắn bó rơi lâu dài đúng không đấy là cái từ mà mang tính gọi là khác nhất của mong trong tếp bức động xuất hiện từ mổ nên môi thành còn không nếu em không biết nhé mọi người 다 music không làm việc lâu dài oder ad thẻ trẻ Trang 원래 몸이 남지 않다 공간 바로 자의 공간으로 자의 공간으로 자의 아 아 아 아 아 사장님 아 아 매달 시일에 월급 지급하는 대신에 삼송처럼 이십이 있는데 이십이 있는데 이십이 있는데 이십이 있는데 이십이 이리 데 이십이 이리 데 아 월급 월급을 지급 하세요 왜냐면 다른 고객사들이 아 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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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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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고객사들이 월말에 월말에 주제를 마감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18개의 문제를 마감하고 십일에 무제 결제 해요 학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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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국에 띵 고객사들이 늦게 늦게 결제하면 우리 회사도 노동자에게 늦게 월급을 지급할 거예요 몇 번 끌었다면 나중에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를 더 안 믿고 우리 회사는 거에요 우리 회사는 거에요 이 영수증 계산서는 계산서는 세금 코트 틀렸어요 세금 코트 틀렸어요 다시 다시 발행하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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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서는 세금 번호가 틀렸으니까 제가 조정 요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발행하라고 해요 이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계산서는 아직도 많고 이 계산서는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서는 이 계산서는 이 계산서는 이 계산서는 이 계산서는 이 계산서는 앞으로 더 이상 더 차이가 distilled 아니 많은 넣고 동일한 여러분을 당시 vem d О 요청 điều chỉnh hóa đơn tại thay vì làm giấy yêu cầu điều chỉnh hóa đơn mình làm giấy yêu cầu thì bỏ hóa đơn đó sau rồi mình đi phát hành lại hóa đơn mới với số tiền lớn hơn đi tại vì cái hóa đơn này sẽ là để ghi nhận chi phí vào công ty đúng không thì bây giờ là gì bây giờ thì vì công kỳ bị thiếu ý tiện là cái hóa đơn này đang bị sai thì mình hủy nó đi và mình làm một cái hóa điều chỉnh không phải hóa đơn này nữa đó thì lúc đấy chúng ta sẽ có cái đoạn nào đây giấy yêu cầu hủy hóa đơn thì chúng ta có từ truy sô dù trong cho đúng không là giấy yêu cầu hủy đúng không sao được phát hành lại hóa đơn với số tiền lớn hơn em nói nào đầu tiên là thay vì em nghĩ em nghĩ là thay vì thay vì làm đây yêu cầu điều chỉ thường nói này trước nè nói này trước nào vào dáng 50 cái thì mình mấy cái nh instructed nhé nè anger nene á tình în chỉ nói 1 th tidak đi làm det . . . . . . . . 큰 돈으로 새로운 계산서를 다시 반행해요 네 이 다시 말해보세요 사장님, 이 계산서 세금 코트 틀림이니까 조정 요청서는 작성한 작성해서 다시 한행 이번 달 신고 비용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소 요청 제 생각에는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취소 요청서를 작성해서 더 큰 돈으로 새로운 계산서는 다시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번 달 신고 비용은 딱 맞아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또 이거는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럼 오늘 수업 내용도 정리하고 정리하고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동영상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 한 개만 선택해서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머릿속에 넣고 다음에 그냥 생각대로 동기보고 여기 하는 거 안 돼?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봬요 다음 주 봐요 그럼 다음에 같이 봐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맨범 갑튀